자 오늘은 2021년 며칠 만남은 진짜 마지막 연말이기 때문에 좀 약간 감수성을 자극하는 그런 게임을 준비했어요 이게 또 진짜 실화를 가지고 만든 게임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슬프다는데 어떤 스토리 있지 한번 봅시다 물 위에 빵 일단 초반 스타트는 분위기 곰장이라도 판타지 세계로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인데요? 어? 조엘이 빵을 통째로 아 조엘이 저 아이작이 동생인가 보다 조엘이 말을.. 다섯살인데 말을 못한다? 어? 어렸을 때부터 완전 애기때부터 병을 얻었나봐요 아 근데 암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래곤인거 보니까 아..어떡해.. 아 나 벌써부터 슬플라고 그래 다섯살밖에 안된 이 애기 조엘에게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던걸까요? 위산역류증상 하여튼 몸이 많이 안좋아요 3일정도는 계속 약을 먹어야되고 어? 머리 한쪽이 이상한게 있다고? 아우 조엘이가 상황이 많이 안됐나봐요 저거 뭐야? 앰뷸런스인가? 이게 뭘 뜻하는거죠? 아 조엘이 지금 몸상태가 너무 안좋은거 같아요 그리고 머리 한쪽이 뭔가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저게 약간 뇌세포같은거를 뜻하는거 아닐까? 우리 애기 조엘이 상황이 급격하게 안좋아지는거 같은데 그염은 암의 방부재단 암 자체를 드래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암 자체를 드래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픈 조엘을 계속 간병하고 있는 아빠의 모습인데 몸상태가 안좋아지면서 몸 전체 기관들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나봐요 청력도 많이 저 떨어지게 돼서 잘 안들리게 되고 아..그렇게 이제 밤이 되었어요 조엘과 같이 자고 있는데 어? 아이고 계속 고통스러워하다가 겨우 잠에 든거 같습니다 아휴 우리 이쁜 아가 아아 꾸물꾸가 있는건가? 어 뭐야 뭐가 날라오는거 어? 뭐야 뭐 계속 날라와? 나 뭐 돌고래 이런건줄 알았는데 돌고래가 아니네? 어? 아까 그 위에 둥둥 떠다니던 그거 잡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야야야야야 오야오야오야야 신경처럼 생긴거 보니까 이게 뇌세포 아닐까요? 아아아 안돼 안돼 내 목숨 조엘아 기다려 형이 너 구해줄게 너어어어 소엘 아 하아 다행히 어제까지 굉장히 아파하는데 오늘은 좀 기운을 차린거 같아요 마지막 치료 축하 파티 오 치료를 조엘 이제 치료 다 끝난 축하 파티를 어떻게 할지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엄마 아빠가 조엘이 좋아진게 맞는건가 지금 이게 파티를 하는게 좋아 엄마랑 카트라이더 고우 갑자기 왜 카트라이더가 되어버렸어 이거 게임이 요것도 아이템도 먹어주고 달려 아이템 먹고 오예 부스터 좋아좋아좋아 부스터 부스터 고링 예이 MRI 검사 수혈 방사선 치료 조엘이 겪어온 치료의 과정들이 다 나열됐네요 이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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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프 아 보니까 암이 커지기도 하고 전이가 됐나봐요 근데 저 조그만 아이가 그 힘든 치료들을 다 받고 있으니 아 근데도 저렇게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치료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네 죄송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엄마 아빠의 표정이 보이지는 않지만 진짜 너무나 절망적인 표정일 것 같아요 아 아 감세포가 커졌나봐 아 아 왜 아 재발이 일어났다네 아 어떻게 퇴원했다가 재발했나봐요 아 아 아 아 아 암 말기래요 어떻게 아 아 아 완전 애기였다 이제 조엘이 많이 컸었는데 아 다섯살까지 컸었구나 그래도 아 아 아 진짜 상황이 아예 절망적인가봐 다파요 뭐 치료도 해 볼 수 없다는게 이게 이게... 암세퍼가 너무 많이 퍼졌나봐요. 조엘의 엄마 아빠의 신경이 담겨있는 상태인 것 같아.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 게임?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.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. 잡으러 갑니다. 그래, 숲속에 살고 있구나. 역시 드래곤답게 보스 느낌 잔뜩 납니다. 그 와중에 이 게임에서도 피지컬이 실화냐? 네, 좋네요. 그래서 그레이브 스르륵, 그레이브 스르륵, 그레이브 스르륵, 그레이브 스르륵, 그레이브 스르륵, 모든 장비를 다 얻었고, 슈퍼 점프! 슈퍼 점프! 그레이브 스르륵, 그레이브 스르륵이 있습니다! 그레이브 스르륵은 어떤 스포퍼를 맞나요? 또 다른 스포퍼를 맞나요? 그레이브 스르륵이 없습니다. 그레이브 스르륵이 아닙니다. 모든 스포퍼를 맞나요? 응, 뭔가.. 와, 요거하는거같아. 응, 요거하는거같아. 지금 가족들이 기적을 원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. 피해주고 그러네요 조을 혼자서 이 험난한 곳을 해쳐 나가면서 혼자서 싸우고 있는거야 계속 조을은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도움데? 그런데 이제 안심한 순간 드래곤이 쫓아옵니다! 어딨어? 잠깐만 아...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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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엘아 버쳐 할 수 있어 아이고 아빠가 도와주러 온건가? 잔디 조엘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고야 신인가? 헉 뷰라 내 손으로 뛰어라 뷰라 이 뷰라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왠지 아르바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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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마지막이 무적인건 아니지 너무 막강한 녀석입니다 이제 잡았다고 안심한 순간 죽지 않아요 조혈이 울음을 멈추지 않아 어떡해 왜 진짜 잘 버텼는데 이제 너무 많이 아픈나봐요 쉿 쉿 쉿 쉿 쉿 쉿 괜찮아 조혈이 쉿 머리 안 내리지 않아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진짜 너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울까요 아 난 못듣겠다 진짜 우는게 아니야 저 정도면 비명이 맞아 아 조혈이 먹는거구나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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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지도 못해 정말 고통스러워하는걸 지켜볼수 밖에 없는게 진짜 너무 너무 슬퍼요 여행이라고 해야될까 이거를 바람 쐬러 나온거같은데 여긴 어디죠 또? 팬케이크도 잔뜩 만들어 놓고 초엘이랑 댕댕이랑 자 비늘방울 놀이도 푸푸부 귀엽지 이쁘지 furry golf 후 후후후후후 조엘의 꿈속일 수도 있고 아빠의 바람일 수도 있고 꺄시지 이제 조엘이 하늘나라로 떠나는 건가요? 분위기가 딱 그런데...? 제발, 기적은 없나요? 아... 아... 조엘아...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그만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? 진짜... 오늘 해본 게임 아미라는 이름의 드래곤이었습니다 정원에서 도чик